지금보다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하루 10시간의 노동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오늘도 어김없이 나는 컴퓨터 앞에 앉는다 그리고 조금 더 즐거운 삶을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또 다른 일을 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아침은 금방 찾아온다 그리고 3, 4시간의 잠을 잔다 그렇게 나는 패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제이제이티비 구독 플리즈 야 이 심각한 와꾸 어떻게 하냐 그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해 나 오늘 훈남 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제이제이의 면도하는 A.S.M.R 해체 제이제 이것은 지역 Unai 에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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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어디 가지? 이거 뭐 사려고 라는 거 같은데 똥 산다 똥 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